저는 잘 모르지만 구부님이나 어르신들이 면석일을 하다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시골이니까 면석일을 하고 요즘 그거지만 농사 짓고 면회 갔다가 농사 짓고 그런 시기 정도죠. 그때 당시. 그때 결혼해서 신혼 초죠. 그때 당시 나도 출생도 안 했을 정도니까 신혼으로 살다가 그냥 넘어간 거죠. 그때 당시 할아버지하고 큰 집의 큰아버지하고 같이. 그때는 대가족이 살았죠. 시골에는. 살면서 같이 살았다는 얘기죠. 이게 뭐야. 누나네 집이지. 누나네 집에서 거기에 숨어지나다시피 하다가 안 보면 못 잡아가니까 눈에 띄면 붙잡혀서 넘어가게 되니까 숨어서 다닐 수밖에 없죠. 그때 당시 누나 집을 자고 가라는 걸 그래도 집에 가봐야 된다고 본적지에 예천, 감천에 와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몇 사람이 붙잡혀 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7명이더라고요. 양 동네. 한 동네지만 한 동네에 7명이 넘어갔더라고요. 곧 또리가. 같이 이제 그냥 납붙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때 당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선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게임이나 그럴까 이왕 갔다 올 거 빨리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갖고 가고 가면 가서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서 동네 사람들 비슷한 또리들 몇 사람들 몰래갖고 같이 넘어가겠죠. 그리고 어느 장소쯤 가서는 인계돼갖고 선도하는 사람이 될 거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개인이 이제 그때부터는. 군대 지원할 나이 되고 이제 군대 갈 나이 되니까 이왕 가끔 빨리 갔다 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아 고모도 몰랐죠. 가고 난 뒤에 알았지. 예를 들어서 자퇴가 갈 때는 몰랐죠. 고모도. 그때 당시에는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노력이라는 게 없죠. 처음부터 뭐 그렇다고 우리 집만 간 것도 아니고 동네 7명 정도 갔으니까 한 동네 7명인가 그 면소 대제에 예를 들어서 2, 30개 동이 되는데 숫자가 꽤 많잖아요. 또 군다이로 하면 더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곳은 이제 서로만 열나만 기다리고 그것만 기다리는 거지 그때 당시 시골에서 뭐 누가 찾아 나서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찾아 나설 수도 없고 그때는. 아 그때 도움이 주는 게 면소에서 나서기는 이러면 도로불이행이 되니 돌아오니까 나서지도 못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넘어갔다 그러면은 면소이고 예를 들어서 공직에 있으면 더 불리하니까 그 내색을 뭐 하는 거죠. 그때는 일절이 없었죠. 뭐 소문에 뭐 어디 어디 누구는 뭐 뭐 가다 도망해갖고 왔다더라 뭐 그런 얘기는 호깡 들리지만은 그거는 뭐 어쩌다 한 두 사람 있는 거지. 대개 보면 다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MBC에서도 몇 년 전에 내가 한 5, 6년 전에 5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한 번 했고 적십사인가 뭐 거기에 이북 오도청인가 뭐 거기에도 한 번 했었어요. 했는데 MBC에서는 연락이 한 번 오기는 왔는데 뭐 확인해 보겠다 그러고 그 얘기만 하지 뭐 별다른 건 없죠. 우리가 생각해도 국내나 뭐 가까운 데 있으면 다 알죠 찾아오지 뭐 이북이나 저쪽 중국이나 만주 쪽으로 넘어가면 또 몰라도 다른데 같으면 그것은 본인이 다 커갖고 나가기 때문에 찾아오죠. 그런데 저게 뭐 이북이나 이북이나 이북을 넘어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뭐 잘못돼깨나 그러게 하니까 안 너무 못 찾아오는 거지. 요즘 같은 좋은 세상에 이북도 돈 많이 있어서 찾아올 판인데 다른데 있어서 왜 못 오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뭐 세월이 많이 흘렸으니까 뭐 생삼을 알고 뭐 빨리 정리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보겠다. 그런데 다들 연세가 많아서 지금까지 살아있는다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한 80세가 됐는데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뭐 있겠어요 지금요. 뭐 언젠가 한번 만났으면 만나보고 싶은 건 사실이지만 그게 뭐 안 되어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아멘